목요일에 시험을 가려고 해요 시험을 안 푸면 안 돼요 요즘에 일이 많이 있고 시간이 많이 없어 잘 공부할 수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지금 숙체를 하고 잠실로 가려고 해요 춤을 춥지? 어려워요 춤을 춥다 춤을 춥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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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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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 가고 스타디카페에서 공부할 생각이에요. 내일 많이 공부해도 목요일의 시험을 잘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달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잘 공부하지 못했어요. 지금 많이 공부해야 돼요. 오늘 내일도 그리고 목요일의 시험을 볼 거예요. 와 조금 워리인 맛있게 드세요. 고구마 넣으면 좋아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어제 집에 늦게 돌아가서 지금 피곤하고 졸려요. 저번에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싶었어요. 보통 커피가 안 좋아요. 그냥 저 잘 좋아요. 저번제? 저번제? 아, 레나. 오늘 배웠어. 저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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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전도 semua. 저번제. gauge. grief. 저번제. 저는 신발د는데 amor이 добав Requiem. 제대로. 저번제. chemin canım. 저ъ산음 신청하면 혜연아 여러분이 wollte. 매일 먹어요 우리의 좋은 음식 너무 좋아요 매일 먹어요 그게 뭐예요? 매운 음식 매운 음식 오늘 왜 매운 음식 먹고 싶어요? 힘들어서? 뭐예요? 미안하네요 간장 넣었네 맛있어? 맛있지 매워? 참 오늘 수요일 오늘 잘했어 오늘 수업이 없지만 너무 바빠요 약속이 있고 연습이 있고 숙제도 만나요 매일 아저씨 설탕 운동 오 한 티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시험을 본 후에 공양에 가려고 하는데 오늘 여행 가방을 준비해야 돼요 어디까지 어디에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내일 어디에 가는지 공양에서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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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학원에 가고 있어요 시험을 보고 공양에 빨리 출발해야 돼요 시간이 진짜 없을 거예요 공양에 읽기 쓰기 읽기도 읽기도 혼자 공부할 생각이에요 공법 연습을 다시 하고 단어 공부를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 공양에 가고 있어요 공양에 가고 있어요 공양에 없는데 제가 잘 못하는 거에요 여기서 공양에 가고 있어요 내가 출근하기 해야 하나 진심으로 공양에 뵙는 공양에 가고 그와 같이 공양에가 많이 안 하고 공양에의 있음 내용은 힘들어요 오늘 보통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몰라요 매일, 아, 주요일, 일요일에도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Magic & Illusion 어서 오세요 오늘의 문 닫자 라면을 먹고 싶어 어떡해 어떡해 웅원 음식을 먹고 싶어요 저, 진짜 지금 한국 사람이에요 오늘 많이 잤어요 저도 좋아요 극장에 2시까지 가야 하니까 제주도에 여기저기 걸어가고 싶어요 아마도 바다에 갈 거예요 가로, 고고, 고고 싶고 몰라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어디에 가봐야 해요 어디에 가봐야 해요? 나는 몰라요 아침에 그렸지만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제주 너무 좋아요 와, 여러분, 이거 먹어요? 진짜? 와, 재밌어요 이것도 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마이 갓 날씨가 좋고 기분도 좋고 한복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스케줄은 드레스 리어설하고 조립하고 공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우리 공영은 어서 오세요 공영? 공영이? 공영에 우리 공영에 어서 오세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잉글레스 쇼우 퍼펙트 베스트 와 테스트 보냈어요 오 괜찮아요 어떡해 말하기 81 듣기 51 쓰기 70 따단 잘했어 와, 진짜? 아이고 어떡해 오늘의 극장이에요 너무 예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좋아요 자 안녕 시원 봤어요? 네 시원 봤어요 어제 어제 아 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준비할 수 없어요 준비하지 아니 잘 아 시원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 진짜 그런데 뭐 붙었어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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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하기 네 헤이스타일 했어요 밥을 더 먹었어 밥도 먹었어 지금 공영을 준비할 거예요 곧 시작해요 오늘 일주일을 보러 갈 거예요 일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매직인일루션 공영에 갈 거예요 공영을 끝난 후에 회식 있어요 아 아 아 저게도 너무 예뻐요 아 아 아 준비하고 있어요 10분 후에 아 시작해요 여러분 매직인일루션 꼭 보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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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째 게임 7일 동안 매일 영상을 찍었어요 조금 피곤하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도시에 공연 밖에 없어요 9년 후에 남자친구가 와서 제주도에 같이 여기저기 갈거에요. 우리 짱 홍원 홍원? 홍원 홍원 홍원? 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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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 저기 홍원 홍원 있어요. 네. 홍원 왔어? 네. 네 좋아요. 나도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너무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종일 지금 마지막 군연을 시작해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프터쇼 제주의 끝? 제주의 끝? 제주의 끝? 제주 군연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파 so 성장주의 끝 잘한다 정리로 정리로 고기 여러분 재미있으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해주세요.